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. 아직도 현장에서 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꿈만 같아요. 어떤 때는 정말 설레서 대사를 씹을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언니가 눈을 부릇뜨고 저를 지켜보면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같이 재밌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. 이 4명의 매력적인 배우들 어떻게 녹아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.